앞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이어서 조만간 여야 대표 회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제안했고 한동훈 대표가 흔쾌히 화답하면서 이례적인 대표들의 직접 소통으로 회담이 공식화됐는데요. 여야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 제안 3시간 만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양자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연락해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회담 시기 등 실무 또한 두 대표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비서실장 간 조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회담 조율에 진을 빼기보다 직접 소통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한 대표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전했고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민생 주도권을 쥐고 싶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차 회담에서 사실상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가운데 두 대표가 2차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